자, 개그맨 특집 함께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? 김민경 씨. 러시안 후기라는 게 저한테 제일 잘 맞대요. 이렇게 살살한 거예요. 양절한 고양이가? 부뚜마귀에 먼저 올라간다. 키우기 쉽지. 단홍고추가? 맵다. 너다, 너. 이만용 씨가 이렇게 한 거예요. 말, 기교, 개그의 시초 같은 거. 엽서, 엽서. 저는 약간 생각했던 게. 엽서. 엽서죠, 엽서죠. usic아 이른 가 Isle Come. 엽서 어려움은 엽서지. 엽서. 엽서. 엽세 Sir. 엽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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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